비구름이 물러가고 다시 낮더위가 심해집니다.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9도로 어제 낮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.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. 현재 일부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.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남부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 쏟아질 때 있겠습니다. 오늘 아침 일부 경기와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습니다. 특히 이천에 가시거리 200m까지 바짝 좁혀져 있는데요. 이른 시간부터 움직이신다면 안전운전 해 주셔야겠습니다. 오전에 중부지방의 하늘부터 맑게 드러나면서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.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 17.7도, 대구는 18.8도에서 출발하면서 평년과 비슷하게 아침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. 당분간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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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